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촬영장입니다. 이제 오전 시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어제는 신나게 빠지다니 오늘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빠진게 다시 또 복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차는 2463.37, 1.47%로 있고 어제는 샀으니까 오늘은 개미들 팝니다. 3,044억 매도 드리고 있어요. 외국인 12억 매수 기관 애들이 3,054억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 애들 또 신나게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 보니까 삼성전자 1.6%, LG 앤솔 2%, 하이닉스 1.09%, 삼바 1.6%, SDI 0.9%, LG 화학이 4.6%, 우선주 0.5%, 현대차 3%, 네이버 2.5%, 기아 3.99% 많이 오르고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카카오가 1.5% 정도 오르고 있어요. 보니까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 거의 빨간불이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2% 오르고 있습니다. 781.24, 개미들은 996억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들은 사고 있고 에코프로비아미 2.2%, 셀트레넬스케어 2.4%, LNF 0.2%, 에코프로에 5.5% 오르고 있네요. 카카오게임즈 5.3, HLB 2.6, SM 0.08, 파라비스 4.6, 오스템 0.05, 리노공업 1.6%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그래요. 오르고 떨어지고 하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일단은 오늘은 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증시를 보니까 이제는 포모다. 포모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포모가 뭐냐? 여러분들 아시죠? FOMO, Fear of Missing Out 이런 단어죠. 1월 랠리가 너무 가팔랐던 탓인데 갑자기 오른 주가에 나만 못 산 거야? 하면서 발을 막 동동동 구르는 그런 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인데 그래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걸 두고 논쟁했던 시장은 이제 미국은 이번에 착륙을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낙관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미국 상무부는 1월 소매 판매가 3% 증가했다는 발표를 내놨는데 뉴욕증시는 장 초반에 다소 흔들리다가 그 마감 즈음에 상향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소매 판매 예상치는 1.9%였고 결과치는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이었는데 시장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아주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 그런 증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스는 38.78포인트 올라서 34,128.05에 거래 마쳤고 S&P500도 0.28% 상승을 해서 4,147.66 나스닥도 0.92% 올라서 12,000 수 돌파해가지고 12,070.59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 노동부의 1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물가 상승 수준이 완화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는 더디다는 것을 말해줬고 여기에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 증가세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빠르게 침체되지 않으며 고금리를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주가의 하락이나 폭락을 예감하고 주식장을 크게 줄였던 투자자들은 이제 조급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가 23년 1월 한 달 S&P500의 7.7% 급등 출발이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포모를 경험하게 한다고 전하죠. 올 상반기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시장에서 줍줍하려던 그런 투자자들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주섬주섬 주식을 담기 시작했다는 분석인데 일부는 연방준비제도가 연착륙을 설계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투자심리 데이터는 막연한 비관론이 줄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상무부가 내놓은 1월 미국 소매 판매 결과는 기대치를 1% 이상 상위한 3% 수준이에요. 자동차를 제한 판매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보고서에 따르면 2.3%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월별 판매 대수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포함한 추정치는 0.9% 증가에 그쳤다. 뉴욕 연준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2월 기업활동 감소폭이 예상보다 작았다는 사실을 증명했는데 지수가 마이너스 5.8 나왔어요. 지난달 마이너스 32.9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두른 결과다. 이 정도면 착륙이 아니라는 비유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일단은 뭐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 성장주 질주는 멈출 계세가 아니네요. 테슬라도 이날도 일부 충전지수를 경쟁사 차량에 개방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주가를 2.38% 상승하게 만들었는데 테슬라 독점을 견제한 백악관하고 합의한 소식이에요. 회사는 2024년 말까지 주요 고속도로나 호텔, 레스토랑 근처에 최소 7,500개 충전소를 개방하기로 했고 테슬라는 또 미국에서 슈퍼차저를 3배 늘리기로 했어요. 게임사 러블럭스 주식은 회사가 지난해 4분기 약 9억 달러의 예약을 받아서 예상치 8억 7,530만 개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26.38% 상승을 했습니다. 심지어 로블럭스 4분기 배출이 예상치 6억 1,3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 5억 7,9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도 미래 수익 기대가 주가를 폭등시켰어요. 예약 추세가 추정치보다 높아서 강력한 한 해를 기대하게 한답니다. 공유 숙박기업 에어비앤비 설립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냈다는 소식에 13.3% 급등을 했고 4분기 배출은 예상치 18억 6천만 달러보다 높은 19억 달러 기록했고 주당이 48센트, 예상치 25센트의 2배 수준이다.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워런 베핏 지급을 늘려 때는 소식에 9.3% 상승했고 버핏의 버크시 해스웨이는 9,300만 줄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를 해요. 아나루고 디바이스도 실적이 예상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날아오르자 경계감도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마르코 콜라, JP모가 이코노미스트가 그런데 연준의 통학 인축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투자가들이 이제는 단순히 FED에 맞서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밈 주식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정책당국을 조롱하고 있다. 그렇게 전달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연준이 미국 경제 체력을 믿고 기준금리를 6% 가까이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는 6%까지 오를 수 있다. FED가 계속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그런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2분기에야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갑자기 더 많이 오르면 조정받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6만 3,300원 아주 신나게 오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현재 좀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좀 사고 있고요. 우선주는 5만 6,100원 우선주 흐름이 좀 약하네요. 보니까 우선주 5만 6,500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외인들은 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오늘은 좀 사기가 애매모호할 겁니다. 본인들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